미리 다 외웠던 것 같아요. 어쨌든 대본을 계속 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다 외워놓고 현장 가서 이제 현장 가는 길에 한 번 다시 보고 또 이제 현장에서 많이 틀리죠? 아 그래요? 리허설하면서 외우잖아 리허설하면서 리허설하면서 또 하고 또 하고 근데 리허설하면서 외우다 보면 새로운 것들이 나와요 아 그래요? 그러면 또 이게 더 좋다 하는 것들이 또 이제 아이디어들이 쌓이고 쌓여서 또 더 멋진 장면들이 나오지 않나 저희가 아이디어가 진짜 많아요 아 그래요? 순간순간 딱 번뜩번뜩 떠올리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아이디어 뱅크군요 같이 하면서 많이 즐거웠어요 네 그런 아이디어를 내고 같이 할 때마다 그거를 잘 성공했을 때 우리의 이 아이디어를 냈었던 이 씬들이 진심으로 기뻐하고 그런 때가 너무 기뻐요 너무 기쁘고 가장 행복한 순간 이런 건 어때? 저런 건 어때? 하면서 이렇게 뭔가 같이 만들어 나가는 게 네 이번 촬영 때 뭔가 그런 순간이 있었나요? 아 이거는 내가 좀 생각해도 이런 내가 번뜩이는 아이디어? 미쳤는데? 나 약간 천생각오인데? 제가 늘 시작을 해요 아 뭉쳐있으면 네 늘 이상한 연기를 먼저 해요 아 먼저 무언가를 네 형과 결이 너무 다른 아 그래요? 하지만 그게 또 좋은 방향으로 또 흘러갈 때도 있고요 그게 너무 좋아서 이 다음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그 내가 시작한 연기 결로 따라오게 되는데 아 계속 도라이 같은 그런 느낌으로? 그래서 뭔가 백이지는 제가 처음 대본을 그냥 글로서 읽었을 때 백이지는 그런 건 이제 사뭇 달라요 사뭇 달라 어 글과 우리 진짜 영상에서 나타나는 이진이의 모습이 살짝 다르 근데 그게 저는 너무 좋고 훨씬 풍성하고 너무 잘 만들어 간 거 같아요 그쵸 늘 이렇게 막 뭐 뿌리고 그럼요 그럼요 츤츤 막 이렇게 츤데레 막 이런 것보다 사이사이 약간 빙구미 같은 거 그쵸 그쵸 한 스푼? 두 스푼? 이렇게 좀 넣었어요 다섯 스푼 넣은 거 같아요 다섯 스푼? 그러니까 패스트리 그냥 밋밋한 거에 막 토핑 막 뿌린 거죠 저만 빙구가 되려고 그런 건데 다 같이 빙구가 되려고 다 같이 바보가 되었다 좋죠 뭐 바보는 행복하면 됐어요